또한 기사의 예술 이제 다음 곡은 진짜로 달려있는 차례인데요. 이제 진짜 완전 튀어 넣으셔야 돼요. 자 그 전에 먼저 우리는 몇 대 몇 노래겠죠? 오·댓빵 노래 한번 보러 가실게요. 이 분이 은혜로 바로 다닐께요 시작합니다 이 분이 은혜로 바로 다닐께요 이 분이 은혜로 바로 다닐께요 이 분이 은혜로 바로 다닐께요 이 분은 은혜로 바로 다닐께요 나를 안아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날 구원해줘요 그대요 나를 만져주세요 날 구원해줘요 그대요 언젠가 더 최저희가 아니었나 아니요 안담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었나 일 없죠 아니요 겠다 그대요 아니 incident 그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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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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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